오늘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복부 운동으로 운동을 하는 동안 척추를 마사지해줄 수 있는 동작 롤링 라이컵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공처럼 굴러주는 동작입니다. 두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 발바닥이 바닥 양손으로는 무릎 아래쪽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약간 긴장해서 두 발을 바닥에서 떨어뜨려줄 거예요. 고리뼈 뒤쪽의 체중을 이동한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동안 허벅지랑 복부와 그 다음에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의 간격은 계속 동일하게 유지해주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쪽 허리부터 둥글게 말아서 바닥으로 내려가요. 내쉬는 호흡에 복부의 힘으로 위로 올라오고 반복, 내려가고 올라오고를 반복해요. 이때 주의할 점은 목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동작을 하다보면 척추 사이사이의 근육이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팔꿈치는 옆으로 열 펴주시고 배꼽을 안으로 쏙 넣어서 등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꼬리뼈 뒤쪽으로 복부의 긴장감을 갖고 체중을 이동. 호흡 마시고 천천히 아래쪽 허리부터 주물게 말아서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다시 다음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랑 허벅지의 간격과 허벅지와 종아리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동작 반복해줘요. 귀와 깨는 멀어지게 유지해주시고요. 오뚜기처럼 갔다 갔다 해주는 동안 척추에 마사지가 되는 걸 느끼면서 복부의 긴장감 유지 천천히 내려와 발을 내려놓고 손을 풀러 진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